네, 먼저 말레이시아 홍보부스에서 홍보부스를 주시고 진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저희가 진심을 분명히 사랑하는 이소윤생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현미생이 남성의 사랑을 동참할 사람들은 항상 위험을 채우고 있어요. 진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들에 국룡을 뵙게 돼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엑소팬 선배님들 매니저희 분들, 엑소팬 10부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주신 엑소팬 여러분들! 한국, 중국, 아시아, 전세계에 있는 엑소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옆에 함께 있는 엑소팬 멤버들께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엑소팬, 평소에 함께 엑소팬 멤버들을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멤버들의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2020년에 저희 엑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특히나 하네요. 저희 집사면, 저희 집사면, 저희 집사면, 저희 집사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최고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엑소팬이었습니다. 루야! 루완! 감사합니다! 루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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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완!